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원래 건강하시고요. 득담도 많이 나누시고요. 또 취업 준비하는 분, 수능 대비하시는 분, 임용 대신 대비하시는 분, 또 어떤 진급이라든가 자격증, 여러가지 도전이 있겠죠. 그 많은 도전이 원래 꼭 이루어지시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시고 가정에 충만한 어떤 보탬이 되시더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학자가 설날 특집으로서 이 삼재란 무엇인가, 살이란 무엇인가, 살은 우리가 여러가지 살살, 살 꼈다 이런 얘기하죠. 남녀간에 좀 안 좋을 때 살 꼈나, 저 사람하고 넓을 부딪히고 꼬일 때 우리 살 꼈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살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삼재와 이 살을 동시에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봉쌤은 이 시간에 삼재란 무엇이며 살이란 무엇인가, 그죠. 왜 또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서 왜 삼재란 왜 나쁘지, 나쁜 거 좋은 거와 왜 이 살은 좋은 거 나쁜 거에 이유와 그에 대한 의미를 섞어서 이렇게 간료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설날에 참 복된 어떤 덕담 또 나오고 새벽 또 나가면서 그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고향 친구들도 만나면서 또 지인들이 대화를 하면서 혹시 남는 시간에 이 영상이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좀 깨우치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사주를 보러 가고 또 이렇게 운명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또 이렇게 듣기 쉽게 또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은 또 때로는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속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러한 조금 다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덜이 덜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설명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남에게 혹디라 갔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어떤 사주 카페나 가실 때 혹디라 갔다가 혹 붙이는 예가 많죠.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최소한 낮은 자세로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 2시 설날 특강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3제에 들어가겠습니다. 3제란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제는 바로 도병제, 영여제, 기근제라고 합니다. 도병제는 전쟁, 사고, 교통사고, 낙상, 집이 무너진다든가 삼풍 백화점처럼 갑자기 무너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태원에 가서 참변을 당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도병제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는 옛날 대구의 가스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 사고 뜻하지 않는 비행구가 오는 것을 도병제, 크게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우리가 칼도자를 써서 도병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는 전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참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들이 참 많죠. 우리 전라도에 저기 오늘 아파트 같이 있다가 무너지는 거, 또 잔전차를 타다가 넘어지는 거, 또 교통사고가 떳떳하지 않게 이렇게 어떤 넘어지다는가, 부딪힌 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도 있죠. 이것이 전부 다 도행제라 보시면 됩니다. 영여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알고 있죠. 코로나 든가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병, 또 지병에 시달린 이런 것을 병과 관련된 것, 이게 유행하는 병이든 지병이든 병과 관련돼서 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여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근제는 주로 생활고와 관련되는 겁니다. 돈하고 관련돼 있죠.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살 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은 완전 내 먹거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넉넉한 분은 좀 아무리 그런 삼재가 와도 좀 쉽죠. 그러나 또 어떤 업침대 덮친 격으로 내가 삼재가 오면 참 더 힘든 분들은 바로 뭐니 뭐니 하던 뭐니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근제, 먹거리하고 살림살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하고 많이 관련되죠. 자영업은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와서 참 얼마나 힘든 분도 많고 참 정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분 참 하루를 가서 생선을 참 고기를 잡아서 또 사는 분 농사를 지어서 참 비가 와도 안 되고 눈이 많이 와도 안 되고 바람이 많이 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어떤 그죠 어떤 기후와 관련된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사회 상인들은 우리가 뭡니까.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다니질 않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심하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근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을 기근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재는 언제 오느냐도 또 궁금하시죠. 삼재는 뭡니까. 우리가 올해 3년을 겪으면 또 9년 뒤에 오겠죠. 그럼 총 게 12년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자 그럼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언제 오느냐 하면은 바로 4년에 오 4년 뱀띠 해가 오는 겁니다. 뱀 말 양 3년이 오는 거죠. 뱀띠 해 말 띠의 양띠의 3년을 겪는 겁니다. 그것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같이 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범띠 말 띠 개띠가 같이 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유수리라 원숭이 해 닭의 해 개의 개띠 해를 3년을 또 겪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삼재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뱀띠 닭띠 소띠는 언제 오느냐. 바로 돼지띠 해 짓띠 해 그 다음에 또 소띠 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겪는 겁니다. 그렇죠. 혜자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을 우리가 같이 긋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숭이 짓띠 용띠 지금이 겪고 있는 거죠. 원숭이 띠 짓띠 용띠는 뭡니까. 임묘 진이죠. 바로 범해 해 토끼 해 용해 해. 올해가 토끼 해죠. 그렇죠. 작년 해가 바로 범해 이민년 개묘 년 갑진년 이렇게 3년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띠씩 뭉쳐서 오는 걸 또 오고요. 또 3년을 온다고 해서 삼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같이 오고 범띠 말띠 개띠가 같이 오고 뱀띠 닭띠 소띠가 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 짓띠 용띠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것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뱀의 해에 시작되고 범띠 말띠 개띠는 바로 원숭이띠에 시작이 되고 뱀띠 닭띠 소티는 바로 돼지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 짓띠 용띠죠. 지금이죠. 바로 작년 범띠 해부터 해서 범띠의 토끼의 용띠에 이렇게 3년을 겪는 것을 삼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복삼제와 악삼제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눴냐. 복삼제, 악삼제는 사실은 근원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추궁하고 노력해서 또한 임상을 해서 경험한 바로는 의하면 우리가 대운에서 오는 삼재가 있고요. 또 세운이 좋은 삼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돼지띠, 지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숭이띠 짓띠 용띠죠. 범해 작년에는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이라는 것은 호랑이도 되지만 이내에 나무도 되고 뿌리도 되는 겁니다. 나무가 와서 좋은 분은 삼재가 복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재가 왔을 때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복삼제, 악삼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 어느 띄는 복삼제 이렇게 볼 수는 좀 힘이 되고. 그러나 대충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용띠는 올래요. 복삼제 이렇게 크게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70% 이상은 그분의 전체 흐름에 복삼제에서 복삼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의 어떤 여가는 있습니다. 그것이 100%는 다 마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사람의 생년이 다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면 그분의 10명 중 7명이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 왜 팔봉쌤 100%를 못 맞추냐? 그것은 용띠의 대한민국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짓띠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원숭이띠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100% 맞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요양의 요양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0% 이상도 굉장히 수요로서는 굉장히 많이 맞춘다고 저는 과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재는 무엇이며 삼재는 어떤 해에 오며 어떻게 해서 흐르는지 또 삼재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살에 들어갔습니다. 오세 참 살이란 얘기 참 많이 듣죠. 칠살이다, 반한살이다, 그죠? 뭐 그죠? 년살이다, 지살이다, 월살이다, 햇살이다. 살이란 얘기가 참 참 총계 보면 한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살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열하려면 어마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듣는 분도 지루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가슴에 딱 와닿는 살을 먼저 이 시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가 몸가는 살들 있죠. 장가 몸가는 이것도 우리가 바로 고신살이라 그럽니다. 괴로울 고자를 써서 기신신자를 써서 바로 괴롭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고신살이라 그럽니다. 이 고신살을 낀 분은 아무리 능겨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뭘 해도 잘 나도 시집 장가를 좀 몸가고 혼자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집 장가가 이것을 우리가 고신살이라 하는데 이게 참 괴로울 제가 괴로울 고자 말 그대로 고신살이라서 참 괴롭습니다. 나는 잘났고 참 유명하고 참 모든 게 빠진 데 없는데 뭔가 결혼으로서는 잘하고요. 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홀로 사는 그런 분도 아닌데 뭔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이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신살이라 하는 게 참 괴로울 거죠. 누가 봐도 참 부족함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늘 참 살아야 되니 그게 고신살이 참 죽을 마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게 절방살이라고 했습니다. 끊을 절자를 쓰고 방방자를 써서 결혼은 했는데 떨어져서 사고 이혼은 안 돼 있습니다. 늘 바깥으로 돌고 떨어져서 살고 한 집에 살아도 각병 사고 사는 사람을 절방살이라고 합니다. 서로 끊어져서 산다는 끊어져서 인연이 돼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혼은 아닌데 끊어져서 사는 참 괴로울 지격이죠. 이것도 또 안 그러면 남녀 누군가 한 사람이 늘 바깥으로 돕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방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죽을 맛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탕화살이라고 있는데요. 탕화살은 끓은 물하고 뜨거운 불입니다. 그래서 끓은 물에 대가지고 참 이렇게 힘들지 불에 대었었죠. 힘든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화살이 있는 사람은 사고가 잘 생기고요. 또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남의 구설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몸에 지병도 잘 오는 게 탕화살입니다. 또 이렇게 사고 이렇게 잘 넘어지고 이렇게 남는 가만히 있는데 작은 교통사고도 잘 나는 것이 탕화살인데요. 이것도 세 가지가 참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하는 것이 역마살, 도화살, 백호대살이죠. 역마살은 말처럼 많이 바쁘고 해외를 돌아다닌다든가 늘 참 움직이기 바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또 차박이라다가 여행을 틈틈이 해야만이 가슴이 채워지고 또 가만히 앉아하는 직업보다는 움직이는 직업,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이런 직업을 해야만이 속 시원하고 지겹지 않고 우울증이 안 오는 이름살을 또 역마살을 하죠. 도화살은 복숭아, 돛자, 꽃하자입니다. 꽃처럼 예쁘니까 뭡니까? 남자 문제도 생기고 여자 문제도 생기고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으면 상남자 아니면 별로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잘나서 생기는 게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도화살이라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우들, 탤런트들, 화가님들, 트롯도 잘 보는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전부 도화살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너무 잘나서니 때로는 남녀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충살이 있죠. 상충살은 서로 이렇게 왼수주고 치고 늘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함이 잘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우리가 살겠나 이러죠. 바로 상충살 이런 것도 있죠. 원진살은 뭡니까? 우리 남녀가 멀어지고 또 애기가 임신이 되면 잘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애기를 먼저 하는 사람 보내고 이것 또한 원진살, 원진살은 남녀 간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는 오랜 임상에서 바로 애기가 잘 지워지거나 잘 임신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원진살이며 또 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도 원진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탈봉 선생님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지인과 멀어지는 것, 내 자식이, 내 부모나 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원진살에 들어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형살은 뭡니까? 바로 교도소 가고 사고가 많고 이렇게 내가 뭔가 몸에 묶여서 돈이 다 나가버려서 또 내가 뭡니까? 이 일신에 참 문제가 되고 망신살에 뻗쳐서 또 망신살도 있습니다. 반한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상문살이 있죠? 늘 초상이 납니다. 그래서 철학관에서 묻습니다. 원래 제가 상문이 들어왔습니까? 상문이 들어왔는데 뭡니까? 상문은 바로 초상가가 상복 입는 거죠.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것을 우리가 상문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이든 우리 집이든 또 자식을 앞세우기도 하죠. 상문이 들어오면 바로 내가 상복을 입는 그런 살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시대적으로 많은 게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은 바람하고 외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남녀 공예 한 사람이 늘 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 많은 집에 살지 말하는 곳에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보면 이 아파트를 보니까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는 바람이 잘 납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혹시 건축가들 들으시면 보십시오.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창문이 많으면 사람이 자꾸 나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집에 많이 살면 바람이 납니다. 자꾸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창문이 필요 이상 너무 많은 것도 우리가 외도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화개살이 있죠. 제가 지뢰에 참 이렇게 도를 닦고 철학을 하고 이런 또 선임이 되거나 또 성당에 참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심취해서 또 도의 차산에서 도를 닦는 이런 저도 산에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화개살이라고 대부분 철학관하고 도를 닦고 참 이렇게 나는 자연에 사는 분들이 주로 화개살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재살도 있죠. 재살은 뭐 사고와 그렇죠? 이런 관련된 거, 교도소 가는 이런 것도 재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 가장 처음 듣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바로 절방살, 고신살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참 아주 외로운 홍념살, 이런 거 참 외로움살들이죠. 이런 것들. 다른 뭐 백호대살 이런 거 피을 내줘고 그렇죠? 또 살성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오죠? 살성을 갖고 있어서 복수심이 좀 있습니다. 백호대살들은 그렇죠? 무서운 거고. 또 조상님들이 피 흘려서 전쟁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백호대살도 근래에 좀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치인 중에서 백호대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백호대살이. 그래서 또 무서운 어떤 살성도 있고 지배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바롱쌤이 설날 특강으로 해서 삼재란 무엇이며 살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살을 듣는데 좀 도움이 돼서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또 가서 무조건 살겠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삼재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지금 대운과 세운이 얼마나 잘들인지. 또 이것이 들어와서 원래는 토끼이지 않습니까? 토끼의 삼재가 토끼가 묘가 들어서 좋은 삼재가 있는 겁니다. 묘가 들으면 참 이렇게 살림이 일어나고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체가 분쩍 일어나고 매매가 되는 이런 삼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재라서 무조건 나쁜 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대운과 세운과 일본의 어떤 복이 이 묘가들 내내는 용리죠. 용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따라서 삼재가 달라지고 이 살도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살이 들어와서 매매가 되기도 하고요. 지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여행 가서 좋은 일인 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도화살이 내가 잘나서 그렇죠? 또 미스 트롤에 가서 장원할 수도 있고 미스 트롤에 나가서 장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탑 세 번에 하나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도화살이 되어서 살이란 건 절대 나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삼재란 무엇이냐 또 살이란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좀 아시는데 도움되서 마음 간절하고 앞으로 철학관이나 또 이렇게 점집에 갔었던 무속이 만났을 때 살인과 삼재는 아팔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도 있는 겁니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또 반문을 하시면 그분들이 함부로 또 이렇게 대하기는 좀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줄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개면연 설일 날 특강으로요. 바로 삼재란 무엇이냐 살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많은 도움되었으면 마음 간절하고 이 시간이 혹시 도움되었으면 이렇게 좀 날려서 다른 분이 같이 알 수 있던 기회도 마련해 보시고 오늘 또 이 시간이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림을 했어서 다음에 팔봉 선생님의 다른 특강을 또 한 번 기대해 보시죠.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아주 알차고 또 명품 운세로 그러나 적중률 높지만 좀 재미있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이 설날 고향 가시다가 또 기양 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뭡니까? 기승 하시는데 절대 사고 없이 졸업운전 하지 마시고 혹시 부부가 만나서 또 이렇게 가족이 만나서 정말 화가 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참으면 백날이 편합니다. 그래서 늘 대인춤풍지기추상이라 남을 대할 때는 항상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설처럼 대한다면 늘 일생에 큰 무리 없이 내 남에게 원수지 않고 소리 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 번 꼭 참으시고 늘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편하고 늘 나에게 복이 더 올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